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레입니다. 저 이번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요. 무언가를 해주시겠어요? 나 무언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라면서 요청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? 오늘의 표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요? 라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Can I get? 시작! 좋아요.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. Can I, 나는 할 수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이에요. Get은 무슨 의미일까요? 받다 라는 의미 되겠습니다.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하면요. 저는 받을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이 되겠죠. 다시 한번이요. Can I get? 시작! 저는 받을 수 있나요? Can I get? 시작!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결국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달라는 질문이 되겠죠.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요?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질문합니다. Can I get? 시작! Can I get? 시작! 좋습니다. 이런 표현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 보도록 할게요. 바로 들어갈게요. 자, 첫 번째로는요. 저는요. 탄산음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탄산음료 좀 주실 수 있겠어요? 라고 질문합니다. 여러분 탄산음료는 이렇게 얘기할까요? Soda 시작! Soda 시작! 자, 근데 탄산음료는 셀 수 있습니다. A soda 시작! A soda 탄산음료 한 개 A soda 시작! 자, 우리 주문합니다. 저 탄산음료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? Can I get a soda? 시작! Can I get a soda? 시작! Can I get a soda? 저 탄산음료 하나만 주세요. 뭐라고 하신다고요? 시작! Can I get a soda? 그렇죠.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. 저요. 리필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리필 좀 해주시겠어요? 라는 의미입니다. 여러분 리필은 발음 연습해 보실게요. Refill 시작! Refill 시작! 자, 여기 R 발음과 L 발음이 공존해서 약간 어려워요. 다시 한 번. Refill 시작! 자, 리필도 셀 수 있다고 해볼게요. 하나의 리필. A refill 시작! A refill 시작! A refill 시작! 좋아요. 부탁할게요. 저 리필 좀 해주시겠어요? Can I get a refill? 시작! Can I get a refill? 시작! Can I get a refill? 시작! 여러분 아까 시킨 탄산음료가요. 우린 다 마신 거예요. 저 리필 좀 해주시겠어요? 질문 어떻게 할까요? 시작! Can I get a refill? 좋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. 저 포크를 떨어뜨렸는데 포크 좀 주시겠어요? 라고 얘기합니다. 여러분 포크도 발음 기억해 주세요. Fork 시작! Fork 시작! 자, F 발음을 살려주셔야 됩니다. Fork 시작! 우리가 P 발음 pork라고 하면 돼지고기라는 의미가 생기죠? F 발음 살려주셔서 포크 얘기하십니다. Fork 시작! 좋습니다. 포크도 한 게 A fork 시작! A fork 시작! A fork 질문합니다. 저 포크 하나 주시겠어요? 어떻게 질문하실까요? 시작! Can I get a fork? 그렇죠. 부탁하십니다. 저 포크 하나만요. Can I get a fork? 시작! Can I get a fork? Can I get a fork? 시작! Can I get a fork? Very good.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. 저 환불 좀 해주시겠어요? 라고요. 여러분 환불이란 단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? 환불은요. Refund 시작! Refund 시작!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의미에서 Refund 시작! 좋아요. 여러분, 리 하면 다시 라는 의미가 있고 펀드는 돈이란 뜻이 있죠? 돈을 돌려받습니다. Refund 시작! Refund 시작! 환불도 하나라고 해볼게요. A refund 시작! A refund 시작! 질문합니다. 저 환불해 주시겠어요? Can I get a refund? 시작! Can I get a refund? 시작! Can I get a refund? 이것 좀 환불해 주시겠어요? 뭐라고 앞으로 하시면 될까요? 시작! Can I get a refund? 그렇죠.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. 저요. 할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할인은요. Discount 시작! Discount 시작! Discount 시작! 하나라고 해볼까요? A discount 시작! A discount 시작! 좋습니다. 여러분, 할인해 주실 수 있어요? 질문해 볼게요. Can I get a discount? 시작! Can I get a discount? 시작! Can I get a discount? 시작! Can I get a discount? 저 할인 좀 해주시겠어요? 질문 어떻게 할까요? 시작! Can I get a discount? 그렇죠. 우리 이제 해외 나가서도 할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. 저 복사본 하나만 주시겠어요? 프린트문 복사본 하나만 주시겠어요? 여러분, 복사본은요. 복사하다랑 동일합니다. Copy 시작! Copy 시작! 좋아요. 복사본은 커피 하나라고 만들어볼까요? A copy 시작! 저 복사본 한 장만 주시겠어요? Can I get a copy? 시작! Can I get a copy? 시작! 저 복사본 하나만 주시겠어요? 뭐라고 질문하실까요? 시작! Can I get a copy? 그렇죠. 여기서 P 발음을 살려주셔야만 커피랑 헷갈리지 않겠죠.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. 저 약간의 소금 좀 가질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합니다. 여러분, 소금은요. 이렇게 발음해요. Salt 시작! Salt 시작! 자, 이번에는요. 셀 수 없어요. 우리 약간의 소금, 조금의 소금. 소금이라고 해볼게요. Some salt 시작! Some salt 시작! 자, 여기서는요. 여러분, 셀 수 없기 때문에 a salt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조금의 소금 좀 주세요. Some salt 시작! 질문할게요. Can I get some salt? 시작! 음식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. 저 소금 조금만 주시겠어요? 질문합니다. 시작! 그렇죠.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. 저 얼음 조금만 주실 수 있어요? 질문할게요. 얼음은 아이스 시작! 아이스 시작! 여러분, 조금의 얼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? Some ice 시작! Some ice 시작! Some ice 질문할게요. 저 얼음 조금만 주실 수 있어요? 시작! Can I get some ice? 그렇죠. Can I get some ice? 시작! Can I get some ice? 시작! Can I get some ice? 시작! 음료가 너무 미지근합니다. 저 얼음 조금만 주시겠어요? 어떻게 질문할까요? 시작! Can I get some ice? 그렇죠.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. 저 도움 조금만 얻을 수 있을까요? 도움 조금만 주시겠어요? 여러분, 도움은 help. 시작! 약간의 도움, 조금의 도움. Some help. 시작! 우리 질문만 들어보실게요. 저 조금의 도움 좀 주실 수 있겠어요? 질문합니다. 시작! Can I get some help? 그렇죠. 누군가가 응급 상황에 있는 거예요. 누군가 좀 도와주시겠어요? Can I get some help? 시작! Can I get some help? 시작! Can I get some help? 시작! Very good.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. 저요. 물 좀 더 주시겠어요? 라고 얘기할게요. 여러분, 뭔가 더 원할 때는요. More. 시작! 뭔가 더 원할 때는 뭐라고 하신다고요? More. 시작! More. 시작! 무엇을 더 바랍니까? 물을 더 바래요. 물은요. water. 시작! Water. 시작! 좋아요. 붙여볼게요. 저 물 더 주시겠어요? Can I get more water? 시작! Can I get more water? 시작! Can I get more water? 시작! 좋아요.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할까요? 저 음식 좀 더 주시겠어요? 부족한 거예요. Can I get more food? 해주시면 되겠죠. 시작! Can I get more food? 저 음식 좀 더 주시겠어요? 시작! 음식 좀 더 주세요. 뭐라고 하신다고요? 좋아요.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까요? 저 와인 좀 더 주시겠어요? 여러분, 질문 바로 만들어 보십니다. 시작! Can I get more wine? 그렇죠. 와인 좀 더 주시겠어요? Can I get more wine? 시작! Can I get more wine? 시작! Can I get more wine? 시작! 좋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의 표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환불 좀 해 줄 수 있어요? 환불 좀 해 주시겠어요? 질문합니다. 환불은 셀 수 있기 때문에 환불 하나라고 해 주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. 가보실까요? 시작! Can I get a refund? 그렇죠. Can I get a refund? 시작! Can I get a refund? 시작! Can I get a refund? 시작! 좋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. 물 좀 더 줄 수 있어요? 라고 질문할게요. 더 많은 물 순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시겠죠. 바로 가볼게요. 시작! Can I get more water? 그렇죠. Can I get more water? 시작! Can I get more water? 시작! Can I get more water? 시작! 좋습니다. 여러분, 무엇 좀 해 줄 수 있어요? 질문 어떻게 하실까요? Can I get? Can I get? 무엇 좀 해 주시겠어요? 질문 어떻게 하신다고요? Can I get? Can I get? 좋습니다. 여러분,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신다면 저희는 외국인한테도 어떤 요청이나 할 수 있겠죠. 오늘의 표현은 여러분,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